그럼 오늘 나온 정부 대책으로 치솟고 있는 집값을 과연 잡을 수 있을지 경제부 정호선 기자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정부가 이제 투기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카드를 꺼냈는데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시장 목소리 그리고 전문가에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계가 있을 거라는 반응이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비성상적인 지금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먼저 한번 보시죠. 지난주 집값 상승폭이 큰 순서대로 지금 구간별로 나왔는데 양천, 강서, 강동, 용산, 마포 그러니까 16곳이 이미 투기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금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는지 좀 더 안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통상 우리가 자금이라든지 어떤 미래 기대 효과 그리고 과거의 학습 효과 이런 세 가지를 어떤 시장의 반응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봅니다. 첫째, 자금 지금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하고요. 그리고 둘째, 규제 일변도 대책이 그동안 쭉 이어지면서 오히려 지금 집을 안 사면 기회가 없겠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줬고 조바심을 부추겨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장에서는 정부 규제 이외에도 오를 곳은 오를 것이다. 이런 과거의 학습 효과가 굉장히 각인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완전히 매수 심리를 잠재우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즉 대책의 타이밍이 좀 늦었다 이런 총평입니다. 약간 회의적인 반응인데 오늘 나온 대책을 보면 사실 정부는 지금까지 어떤 투기 세력 수요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다. 그래서 지금 수요 쪽을 억제하는 정책을 많이 썼는데 오늘 보면 택지 만들어서 아파트 더 짓겠다고 했는데 이건 좀 기존 정책하고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공급은 안정적이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했는데 오늘 신규 추가로 택지 공급하겠다 그래서 약간 정책 기조를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신규 택지를 공급해서 주택이 공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입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외곽일 경우에는 수요 불균형을 잡기는 어렵고 오히려 미분양이 자극되는 이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는 9월에 몇 곳부터 우선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까 정 기자가 전문가 이야기 전해 주기도 했고 한계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벌써부터 추가 대책이 곧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정부가 낼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약발이 든지 좀 보다가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득, 고용, 삶의 질이 팍팍합니다. 이런데 부동산발로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이 부추겨진다면 이거는 민심이 동요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지금 시중에 풀린 이 유동성을 흡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적인 어떤 지표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좀 답답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카드는 대출의 고삐를 죄는 그런 대출 규제 또는 파리 대책보다 더 센 세금 정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서울만 보지 말고 지금 침체 일로를 겪고 있는 지방의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양극화를 좁히는 대책도 같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적 박탈감도 그렇고 워낙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니까 좀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정우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